일자리 창출 능력의 현주소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고용포에 따르면 현재 취업유발 개수 여러분 취업유발 개수는 실질 국내 총생산 10억 원 생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필요한 임금근로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유발 개수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 10억 원을 만들어내는데 직접 임금근로자나 간접적으로 필요한 임금근로자로 합친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2005년도에 10억을 만들어내는데 20.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거의 절반인 1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을 창출한 능력들은 상당히 떨어져가고 있다 조금 다시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은 50.1명에서 2005년입니다 2015년에 26.9명, 서비스업은 24.5명에서 15.2명, 음식농품은 27.6명에서 14.4명, 전기전자업은 2015년 현재 5.1명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업유발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얼마만큼 고용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있는가를 평가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지표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취업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용개수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차이란 것은 뭔가 아니까 10억만큼 국내 총생산을 만드는 것은 취업유발 개수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10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다시 이야기하면 임금근로자라든지 고용주라든지 자영업자 등 소득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수치를 취업개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0억 원을 만들어내는데 임금근로자의 수 또 다른 지금 살펴보는 취업개수는 10억 원을 만들어내는데 취업자 수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자동적으로 사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취업유발개수가 취업개수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분모니까 10억 나누기 얼마니까 자 한번 보시죠 취업개수는 1970년대에 10억 만들어내는데 111.2명이 필요했습니다 80년대는 62.4명이 필요했습니다 90년대는 10억 원을 만들어내는데 37명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는 25.8명이 필요했습니다 2010년대는 25.3명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111명에서 25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그리고 또 취업개수를 시계열 자료로 보면 취업개수를 시계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20.0명, 20명이었는데 10년 좀 못됐네요 2015년에는 17.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를 여러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합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하게 성장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낮아졌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 10년 만에 반토막 이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생산 현장에서 자동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자동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100명이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15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동화 추세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경우인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쟁국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자동화를 서둔 요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자동화를 아주 열심히 실천해 옮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로봇협회 IFR이라는 기관인데요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도입수가 세계 1등입니다 631대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생산 현장일 겁니다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488대 3위는 독일입니다 309대 4위는 일본입니다 303대 그러니까 한국이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는데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과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취한 조치가 온전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취업 유발 개수와 취업 개수를 모두 낮추는데 1위를 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이 로봇은 어떤 추세로 발전해 왔냐 2010년도에는 311대밖에 안 됐습니다 2014년도에 437대 2015년도에 531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계 평균치는 19% 정도 매년 성장했는데 한국은 매년 44%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압박이 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파른 인건비 상승비가 아마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에 박차를 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는데 아마도 한국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10억 원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그 10억 원을 다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 생산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주문을 해서 수입하고 그러니까 10억 원이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해외 수입한 중간제나 부품이나 소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순수하게 취업자나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숫자가 아마도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AI 가격이 인공지능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가장 곳곳에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파고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등하니까 아주 간단한 종류의 AI라고 볼 수 없겠지만 AI 사촌 정도는 되죠 초보 단계니까 소위 자동 주문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추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견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점점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특히 단순직 일자리의 소멸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에 KDI 연구소에서 낸 그런 한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그런 연구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에 대량생산체제에 합당한 중간급 인재를 만드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이미 자동화로 대체해 가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좀 바뀌어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실정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의 그런 교육방식은 상당히 작동이 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이 중급 상품을 만들고 있었고 그 중급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을 많이 수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급은 지금 대부분 자동화로 대체되고 고급 상품,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류를 수혈하기가 힘듭니다 왜?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한국 교육이 그런 시대의 상황이나 현장의 변화가 발을 맞추어서 변신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힘이 세고 모든 것이 구경화, 독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변신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민간기업의 진출을 과감히 허용해서 경쟁을 통해서 새롭고 현장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하는 그런 교제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향한 변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자리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겁니다 왜? 현장에서는 중급, 중간 수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대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는 계속 그와 같은 인력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고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나라가 공급하는 그런 교육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을 항상 연두해 두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좀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나라는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을 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